자, 채연이 오늘 읽기 연습이네요. 읽어볼까요? I'm a 10-year-old girl. 아주 잘 고쳤어요. I'm a 10-year-old girl. 나는 10살 된 소녀... 소녀입니다. 오케이. 나는 10살 된 여자아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 I can't understand my father의 뜻은? 나는 나의 아빠를 이해할 수 없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can't understand my father. Can't understand my fath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캔트죠. understand의 뜻은? 이해하다. 이해하다. 양념식 뒤에는 무슨 씨? 하다 씨.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오케이. 한번 따라 읽어보자.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됐어요. 나는 인터넷... 나는 인터넷 서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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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서힘하는 인터넷... 난... 서핑하는 인터넷... 소핑하는... 흐흐흐흐 자 이거 한번 볼까? 뜻은 surf 서핑하다 그쵸? 하다시죠 그럼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어? 아이엔지 아이엔지 붙이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죠 그러면 서핑은 서핑 서핑하는 중인 서핑하는 중인 서핑하는 중인 서둠하는 중인 그렇죠 그러면 서핑하는 중인 이란 뜻으로 바뀌면 원래는 하다시 였는데 ing 묻혀서 무슨씨로 바뀐거죠 어떤 사람들 서핑하는 중인 사람들 무슨씨 됐어요 어떤 시대쪽 워즈는 뭐해? 무슨형? 내 과거요 내가 지금 서핑하는 중이면 뭐라 그래? I am surfing 내가 지금 서핑하는 중이면 근데 내가 과거에 서핑하는 중이었으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 I am surfing 어쨌든 워즈도 그렇고 그 다음에 M도 그렇고 워드도 그렇고 M도 그렇고 이거 무슨 동사야? B동사잖아 어떤 시 앞에 서핑하는 중이란 어떤 시 앞에 B동사 붙였으니까 가짜를 붙일 수 있는지 서핑하는 중이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서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과거에 자기가 하고 있었던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구요?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나는 이기는 중이었다 또 워즈니까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면 뭐라고 하면 돼? I am surfing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기고 있었으니까 나의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My favorite game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이건 뺐어 얘 때문에 이런 뜻이 됐는데요 얘를 뺐어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말로 묻는 말 만들면 무엇을 너는 의미는 중이었어 이렇게 묻겠지? 그렇죠? 얘를 용어로 한번 해볼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What were you winning at? Okay Were What were you winning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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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지? 만나본 적 있는데 원래 U랑 같이 쓰는 B동사는 알지 근데 여기에 내가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를 언제 이기고 있는 중이었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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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l 과거 persist 과거 과거 뭐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볼까 아, my father became angry then my father became angry의 뜻은 그러면 너의 아빠는 화가 나는 화가 나게 되어있다 오케이, 말을 내게 됐다 근데 이거 이상한데 자, then에 대해서 단어할 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then에 세 가지 뜻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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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뜻을 모르는구나 그럼 그때 그러면 그 다음에 그때 여기서 그러면 안 어울리고요 뭐가 어울려요 그때 그때는 우리말로 풀면 그때 그때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더 풀이해보면 그러면 이거 이거 대신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원래대로 하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을 때 네 오케이 아빠는 화내게 되셨습니다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음 음 음 음 음 음 i when i when when i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이것도 해야지 다음번에는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계속해서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 said, I was not studying enough. 그는 말했어, 너는 충분히 공부를 안 했다고. 그는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Very good.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제 가볼까요? Now, I can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뜻은? 문제 나는 돈을 쓸 수 없다. how many people can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Super big, 40 away less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40, 45 45, 45 20? More than, 4, 41adas.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오 좋아요 계속해서 빌 게이트의 딸이 쓸 수 없다 빌 게이트의 딸이 쓸 수 없다 빌 게이트의 딸이 쓸 수 없다 빌 게이트의 딸이 인터넷을 여기 충전해 그렇지 봐볼까요 오케이 Big A'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Big A'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오케이 좋아요 People want to believe this People want to believe this 사람들은 믿지 않사 음 자 want는 뭐해 주인 말이죠 Will not Will not Will 무슨 뜻이죠 너무 할 것이다 Will의 뜻은 뭐다 너무 할 것이다 그럼 Will not의 뜻은 뭐뭐 뭐뭐 안 할 것이다 그럼 Will not believe의 뜻은 너무 못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쵸 있지 그거 그거 이 물론 그것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이 디스의 느낌을 살리면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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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이 뭐 뭐 되셔가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을 거란 말인데 이게 무엇이지 빌게이츠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지 빌게이츠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 그쵸 이거 지워버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People will not believe of 빌게이츠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 오케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빌게이츠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오케이 아주 잘했습니다 프린트 챙겨 가시고요 하고 있어요 두개의 보는 로 로 emed 로 로 로 로